이번 콘텐츠는 뭘까요? 보드게임에서 승리한 팁이 고기 먹기! 저 그리고 노래방 수원권으로 이거를 콘텐츠로 만들고 구경하는 걸로 선거를 써도 되나요? 저희가 삼겹살 맛있게 먹는 거를 지켜보면서 리액션하는 콘텐츠로 저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원꽃도 썼어요 저희가 그렇죠 저희 추가가 됐는데 거기에 약간 룰이 추가가 됐어요 멤버들 다 같이 배달음식을 엄청 많이 시켜 먹을 때 맞아 맞아 숙소에서 식탁에 계속 배달음식이 차서 되게 먹기 불편한 상황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제가 PD님한테 얘기를 했죠 패배팀 패배팀 왔어? 패배팀 모셨어요 안녕 어 여유롭네 한때는 같은 팀이었는데 한때가 이제 같은 팀이었는데 정환이 형이랑 호시 형이랑 어 우리가 저쪽 팀이었었죠 원래 아 우리 둘 밖에 없어? 대신자였지? 대신자가 아니라 이제 내 소원을 쓴 거지 그냥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먹고 싶은 거 있어? 저희가 먹기 전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패배팀도 먹을 수 있으니까 힘을 가져주세요 존댓말로 하시니까 되게 기분 좋네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오 그러면 이제 좀 요지해주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저 항상 존중했는데 근데 우리가 솔직히 뭐 아기가 막 이씨 막 아이고 얘네 못 먹이려고 막 이렇게 먹진 않으니까 그런 거 같은데 그냥 편하게 먹어도 되는데 빨리 많이 먹고 싶어지는 약간 그런 천천히 그래도 약간 컨텐츠 느낌이 또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나쁜 게 없잖아 자 우리 빨리 뭐 먹자 그러면 이제 한옥 차돌박이 뭐 입가심으로 8인분 시키기로 했고요 그다음 뭐 여기만 먹을 수 있는 그 쌀이잖아요 뭐 쫄쫄이 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일단 4인분만 시켜볼게요 쫄쫄이 나오진 않겠죠 일단 차돌박이 4사랑 쫄쫄이 2 주시고요 된장 술법 하나 주시고요 그럼 서브를 3개 시켜야 돼 그러면 해물라면도 하나 시켜야 돼 4인분 다 하나니까 맞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오케이 차돌박이 4사랑 쫄쫄이 2둘 그럼 총 사이드가 3개 나가야 되니까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해물라면요 해물라면요 2개 나가고 그러면 숟가락 하나 나올게요 네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빨리빨리 해주세요 저희 공깃밥도 고기 맛있는 걸로 주세요 그러니까 2명이 굽고 나머지 3명이 서빙을 하면 될 거 같아 고기는 많이 주면 안 돼요 이제 아이디어 내면 안 되겠다 진짜 좋은 아이디어였어 그럼 내가 지금 반찬을 뭐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저 사이드 메뉴는 12개 줘야 돼 얘네한테 지금 자 보고 좀 비어있는 거를 살짝 좀 저희 콩나물 콩나물 아 드셨습니다 콩나물 주세요 맛있다 콩나물 야 이거 맛있다니까 도겸아 도겸아 이거 진짜 맛있어 그거 그거 뭐야? 백김치 일단 크림 김치 이거 진짜 맛있어 저희는 파절이 하나 주세요 파절이? 네 주세요 주세요 저희 밥도 좀 주세요 네 밥 갖고 나가겠습니다 음료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노 씨 그 저희 아까 파절이 시킨 거 왜 안 나오죠? 파절이가 지금 약간 제조 중이거든요 저희 스텔라 두 개랑요 네네 블랑 하나 주세요 스텔라랑 블랑? 서빙하는 사람 진짜 힘들겠다 스텔라 두 개 블랑 하나? 스텔라 말고 스텔라로요? 어우 졌으면 어쩔 뻔했니? 아 밥 아 밥 왔습니다 아 밥 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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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생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로봇 아닌가? 최첨단 로봇 서빙이다 로봇 서빙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로봇이다 로봇 아 디노 씨 왜 파절이 안 나오죠? 제대로 언제까지 하는가? 디노야 네 마술 보여주세요 마술 마술 자 무슨 맛으로 보여드릴까? 삼겹살이 구워서 나와지는 마술 삼겹살이 구워서 나와서 나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1시간 호로록 가겠는데? 너네 배달 음식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고르고 있어요 배달 음식 시키고 있어요 고르고 있어요 아 좋은 거 말씀만 하세요 야 이거 묵은지가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그거 맛있지? 이게 약간 좀 독특해 원래 저희 집 묵은지가 30년 전통으로 된 좀 그 장독대에서 이렇게 건져 올라가지고 한 묵은지거든요? 근데 보시면 빨갛지가 않죠? 이거 뭔데? 무슨 소스예요? 아 이거 비법이라서 조금 힘든데 여러분 요크해 어디예요? 요크해? 요크해 좋아요? 어 요크해 좋아요 하나 더 시킬 수 있어 우리 그렇게 많이 시켰다고? 우리 해물라면이랑 해물라면 두 개랑 보고 싶었는데 아니요 배달 음식 총 세게 시킬 수 있대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또? 간장게장? 디저트로 아이스테메이케 하는 매장 명호가 간장게장 좋아하잖아 간장게장 좋다 그거 높은 걸로 시켜줘 별점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잠깐만 이거 두 개가 같은 거 오 맛있겠다 아 진짜 우리 남아서 파티하자 아 좋다 같이 해야 된다 미안해서 했잖아 미안해 아유 패배 팀한테 미안해서 했잖아 야 굴락 맛있겠다 야 어때 시원하겠다 야 진짜 맛있어 고기는 한 몇 분 걸릴까요? 한 20분 거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제한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시작이 안 됐어요 첫 곡이 나와야 지금부터 슬슬 불을 올려봅시다 형님 이거 공기밥 좀 네 저기 저 갔다 놨다가 여기 다시 와주세요 아 네네네 여기 놨다가 좀 이따 불리면 되죠? 지금 다시 와주세요 아 지금 아 고맙습니다 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하하하하 머리 한 번 쓰다듬어 줘야지 굿보이 굿보이 굿보이래 초참하다 저 마늘이랑 양파랑 일단 골고루 구워주세요 예예 예예예 여기 밥이 되게 초밥밥 같아 초밥밥 같아 여기가 천미일미의 천하일미의 공기밥이라고 하죠 천미일미? 이거 비법 좀 알려달라면 안 되나? 내가 쌀밥 간별쌀으로 써 근데 너 꼬들꼬들한 밥 좋아하잖아 아 아 이거 아 이거 나도 꼬들꼬들파야 근데 이게 더 맛있어 뭔지 알아 자 여러분 4,2,8인분 나왔어요 우와 이게 4인분이래요 왜 이렇게 많아? 시작 시작 시작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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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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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고기가 되게 하얗다 금방 사라지겠지 금방 사라지겠지 그치 저거는 뭐 금방 먹는데 저거 다음 거 못 먹는 거 아니야? 미스터 출출 출치지 말철 불이 너무 약해 난 너무 센데 약간 좀 몇 개 빼야겠다 응 와 여기 술국 나왔습니다 오 여기 주세요 우와 이거 술국이야? 응 이거 술국 술국? 잘 먹겠습니다 형님 맛있게 드세요 드셔보세요 다들 이거를 서 가서 그냥 된장찌개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나도 원래 이거 이 술국에 대한 생각을 아예 없었는데 정환이 형이 한번 시켜줘서 먹었거든 진짜 짱 맛있어 술국 맛있어 난 술 넣고 국 끓인 줄 알았어 그건 아닙니다 그냥 된장찌개 안에서 밥 하나를 밥 넣고 이제 좀 더 쫄쫄쫄 끓인 아 이거 맛있다 야 가슴이 따뜻해진다 형 역시 게임을 이기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냄새를 맡으니까 힘드네 어 저희 차돌박이 많이 안 타게 좀 부탁드려요 네 절대 안 타요 약간 미디움 웰던으로 부탁드릴게요 미디움 레어 아니면 셋 역시 사람이 많으니까 금방 부담사가 없어진다 처음 초반이라서 이따 되면 한없이 안 없어져 아 나왔다 나왔다 첫 접시 나왔다 첫 접시 아 이쪽 먼저 아유 감사합니다 디노야 이제 사이드 메뉴 네가 네 개 주고 싶어 네 개 주면 돼 사이드 메뉴? 사이드 메뉴 이거? 사장님 저희 쫄쫄이 4인분 바로 구워주세요 네 잠깐만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명호 잘 굳네 명호 한 번에 야 딱하네 야 명호 잘하네 명호 잘하네 명호 잘하네 야 이거 하나 하나 더 야 잘한다 잘한다 와 자 여러분 라면 나오십니다 라면 라면 하나씩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라면 하나 더 해요 라면 하나 여기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먹으면 배부를 것 같은데 아니 차돌박이도 쫄쫄한데 쫄쫄이 사람 얼마나 쫄쫄해? 얼마나 쫄쫄해? 얼마나 쫄쫄해? 형 응 소다 소 네 우와 슈아 형 네? 묵은 집 소스 그거 없어요? 아 소스요? 흰색 소스 그거가 포인트인데 이 소스 맞나? 이 소스 맞겠죠? 이거 쌈장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고기 어떻게 쫄쫄 4인분이요 또 4인분? 사돌박이요? 아니면 어떤 고기? 쫄쫄이 썰 4인분 쫄쫄이 썰 4인분 그거랑 삼겹살 4인분 구워주세요 네 삼겹살 4인분이요 네 사이드 메뉴 뭐 올려드릴까요? 삼겹살 4인분에 뭐 있죠 사이드가 또? 민행 민행 김행으로 갈까요? 오케이 오케이 쓸 거 하나 더 어? 우리 고기 시켰 때 시켜야 돼 아 너무 맛있다 진짜로 여러분 맛있어요? 네 술이 찔러 오우 계닛 요즘 방송 열심히 해요 아 en 생각 원래 안 그랬는데 원래 안 그랬는데 아 원래 형 더 열심히 했잖아 야 이거 맛있겠다 더 더 맛있겠다고 아 이따 맛있게 먹을 거야 진짜로 준아 너 이 술국 좀 일단 와 가져갈게요 아니 고개를 너무 자고 있는데? 이거 마이크 이거를 넓넓하게 차겠다. 나도 차림돈이 많네, 생각보다. 그러게요. 뭐 먹냐? 마늘. 버논 씨, 이것 좀 치워주세요. 오케이. 고마워요. 어, 묵은지 또 줬어요. 저희 파절이 좀 주시면 안 돼요? 파절이는... 파절이가 없는데? 아, 그래요? 오케이, 알겠어요. 명호야, 그게 쫄쫄쫄살이야? 어. 맛있을 것 같아, 짜리는 느낌이 달라. 쫄쫄해? 무거워, 무거워. 김치 좀 구워주세요. 사장님, 이것도요. 지금 먹은 지 한 10분 됐겠지? 한 시간 먹기도 힘들겠다. 우리가 은근히 밥을 빨리 먹어요. 원래 밥 먹는 거는 원래 진짜 조금 걸려. 나 이따가 이걸 내가 직접 구우면서 한 점 한 점 먹을 거야. 방금 뒤집었어, 방금 뒤집었어. 자,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저희 좀 천천히 먹으려고요. 필요한 거 없으면 민균이 못 먹어. 아, 디노 명호 잘 굽네. 술국 맛있지? 어, 맛있어. 맛있지? 그래서 이런 음식이 술국이야? 몰라. 왜 술국인지 모르겠다. 술 때문에 술국은 아니야. 내가 저번에 술국이 왜 술국이야? 내가 궁금해서 네이버에 쳐봤거든. 알았는데 까먹었어. 쇠뼈다귀를 오랫동안 푹 구운 국물에 배추, 우거지, 콩나물, 어린 호박 등을 넣고 끓인 토장국이래. 그 유래가 있을 텐데, 유래를 봐야 할 거야, 아마? 왜 술국이라고 부르는가? 술로 시달린 속을 풀기 위하여 먹는 국물 음식. 술국이라고 합니다. 그 삼겹살 아까 4인분 시킨 거, 그 다음에 특양 모둠 4인분 조. 여러분 다들 마이크 널널하게 채워요. 파절이. 고마워요. 파절이 진짜 맛있어 보인다, 저거. 야슬야들해서 참기름 그냥. 아, 맛있어. 맛있어. 파절이 장난 아니에요. 파절이 장난 아니다. 이따가 이거 내가 꼭 먹고 말 거야, 이놈. 너무 먹고 싶어. 야 꼭 먹어, 진짜 맛있다. 우리가 여기서 안 시키면 끝이에요. 뭐 거의 공장이야, 이 정도면. 좋아, 좋아. 오케이, 사이드 이제. 앗 뜨거워. 맥렬하다. 어, 에이씨 먹으면서 하는데? 아, 일까지 안 일까지 페이스. 뭐하세요? 야, 진짜 야무지게 비워서 넘겨준다, 야. 할 말이 없어, 이건. 아, 쫄쫄쫄쌀인가요? 네, 쫄쫄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아, 어때, 어때? 먹어봐, 말 먹어봐. 이게 여기에서 밖에 안 파는 거래. 여기가. 그래도 궁금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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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쫄쫄쫄쫄. 아, 쫄쫄쫄쫄. 닭통찜. 아, 맛있다. 담백하면서도. 어, 고집 필요 없는 거 닦고 주시네요. 사이드 메뉴가 4개가 꼭 나가야 됐어요, 죄송해요. 배달음식 온 거 같은데? 다행이다. 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배달음식이 왔습니다. 자, 뭐부터 왔어요? 자, 뭐 왔는지 한 번 개봉 박두 해볼까요? 짜자자잔. 아, 간장게장이다. 와, 야, 진짜 맛있겠다. 우와. 뭐야, 이게 뭐야, 순간? 간장게장. 우와. 장갑 좀 주세요, 장갑 좀. 정한이 형 너무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 시켜줬어. 내가. 이것도 먹는 방법이지, 이게. 살짝 여기를 떼서. 뚜껑 따가기. 아, 저 잘해요, 진짜 잘해요. 엄마한테 배웠거든요. 간장게장 손질. 디노가 맨날 숙소에서 저거 해주거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봐봐요. 고마워요. 우와. 우와. 와, 진짜 잘한다. 게장 대집. 대박이다. 아, 너무 고마워요. 형, 감사합니다. 우와. 자, 여기 큰 거 있다, 이거. 어, 순영이 형. 네. 형 먹고 비린지 아닌지 알려줘. 비립니까? 사장님, 죄송한데 저도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자, 여기. 야, 디노가 이거. 이거 하나. 간장게장을 기가 막히게 하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밥을 먹고 먹어야 되나? 그건 네 마음이지? 먹고 싶어. 그래서. 아,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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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아, 푸덕푸덕 빨아서 먹었는데. 우와. 자, 내 사랑 간장게장. 베이컨 냄새 난다. 약간, 약간 육, 약간 느낌이. 이거 참기름 딱 뿌려가지고 딱, 아, 먹으면. 아, 그런다. 야, 정말 맛있다. 여기 맛있다, 간장게장. 맛있다. 여기 맛있다, 간장게장. 여기 맛있다, 간장게장. 그 간장 또 이제 밥에 딱 비벼가지고 알지. 아니, 디노가 간장게장을 진짜 잘 해. 디노 외할머니가 간장게장 진짜 잘 하셔. 이제 곧 삼겹살 나가요. 네. 네. 아, 메벨러. 야, 이거 엄청 맛있겠다, 이거. 이거 먹을 사람. 먹을 사람. 우와, 나.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먹어, 먹어, 먹어. 아, 유쾌하셨습니다, 유쾌. 아유, 유쾌하시네요. 네, 유쾌합니다. 형, 특이한 모든 사이드 뭐 할 거야? 아무거나 찍혀줘, 네가 먹고 싶은 거야. 그럼 뭐 술국 아니면 뭐 라면? 냉면?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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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면. 삼겹살. 먹고 싶어. 삼겹살 먹고 싶어? 어. 너? 다 시켜줘, 삼겹살. 영호야. 어. 디노야. 어. 아이고.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하유 이런 고마스러운.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배 까느라. 여기 진짜다. 여기 진짜다. 배불러서 맥주를 못 마시겠다, 다른 거 먹어야 돼. 벌써 두 그릇 다 먹었어. 어차피 이제 다들 배불러지고 있어서 이제 저거부터는 저쪽으로 갈 것 같아. 나 지금 밥에 흥미가 떨어졌어, 지금. 디노 씨 뭐 하세요? 디노 씨. 네?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와. 자, 얼른 가서 일하세요. 진짜요? 어머. 삼겹살. 삼겹살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겠다, 이거. 어? 형, 너무 잘 구웠다. 사이드 4개 들어가야 돼, 이거까지 나오면. 와. 그래서 뭐 먹고 싶어, 사이드? 이제 너네가 먹고 싶은 사이드를 시키면 너네한테 갈 거야. 다 먹고 싶은 걸로 내놓기는 한 거야. 야, 쓸고 시켜, 너네. 맛있어. 우선 사이드 냉면 하나 시켰어. 여기 삼겹살이 말도 안 된다, 진짜. 비넴이 또 누가 시켰어? 저 주세요. 누가 시킨 게 없대, 이제 그냥 놓으면 돼. 시간이 혹시 얼마나 됐나요? 이거 땅에 떨어졌어. 시간 엄청 많이 남았네. 소아 형. 밥 한. 소아. 야, 이제 퇴근해라. 남은 20, 30분에 채울게, 우리가. 야, 우리 비껴줘고 여기 앉아서 먹으라 그래. 34분? 25분 먹었어, 너네 지금. 우리 라면 다 먹었는데 이거 안 채워주나요? 이게 다 비일 때까지 안 채워주나요? 아직 비기 없네요. 새우를 안 드셔가지고. 아, 배 터질 것 같아. 야, 그럼 우리 그냥 다 같이 먹을까? 어차피 꽉 찰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꽉 찼어. 그래, 그래, 그러자. 너네 고기 열심히. 꽉 찼버렸네? 열심히 구웠으니까 이제 다 같이 먹자. 내가 기름인지 기름이 나인지 내가 기름인지를 모르겠다. 오, 여러 가지 다 넣었다고, 여러분. 같이 먹자, 이제. 얘들아, 나 다 먹었으니까 너네 이리 와. 응, 나와. 응, 나와. 우리 이 컨텐츠 약간 되게 벌칙 컨텐츠를 시작했다가 기분 좋게 끝나는 거네, 약간. 원래 우리가 좀 행복하게 끝내는 거 좋아하잖아. 야, 삼겹살이 진짜 대박이야. 너 먹어봐, 그냥. 삼겹살 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맛있어. 조금 딱 찍어서 먹어봐. 야, 삼겹살이 진짜. 형, 고마워. 먹어, 먹어. 와, 형, 나 비낭 한 번 먹어도 될까? 어. 쫄쫄쫄쫄 맛있어? 응. 삼겹살 처음에 먹었으면 진짜 맛있었겠다. 야, 근데 우리 컨텐츠 불량 뽑히냐, 이거? 그러게. 가, 하자. 그냥 생식 느낌이야, 이게. 와. 수구 진짜 맛있어. 안에 삼겹살이 있어, 같이 먹자. 아니, 아니. 한 번, 동기밥 하나만. 야, 갖다 먹어. 어? 민규야. 민규야, 네가 곱창을 구워야 될 것 같아. 왜, 왜, 왜? 곱창이 어려워. 상겹살 더 시키면 안 돼? 응. 상겹살 맛있게. 상겹살 맛있어. 상겹살 제일 맛있다. 오늘 아침 스낵에 하나만 먹은 걸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 민규야, 가려 먹어, 내가 할게. 형, 이거는 얇게 자르고, 이거는 얇게 자르고, 뭐지? 얇게 자르고, 두꺼하게 자르고. 형, 우리 라면 하나 시켜야겠다, 라면은 꼭 먹고 싶어. 음. 라면도 괜찮아. 라면이랑 상겹살을 더 시킬까? 응, 상겹살을 더 시켰어. 아우, 맛있다. 약간 현재 우리 분위기 너무 좋아. 나만 그렇게 느껴? 영화 영혼의 문진이 레전드였어. 분위기의 주축이지. 아, 이제 약간 감을 찾은 것 같아. 너? 하이텐션으로 하는 감을. 너? 아니, 형이. 아, 너도 좀 찾아. 좋았어. 다시 파이팅. 너도 좀 찾아. 이 곱창 냄새가 좋네. 너무 얇은 거 아니에요, 호기 씨? 너무 얇아요. 양대창인데, 거의? 이거 양대창이야. 우와, 대창? 우와. 또 막상 형들이 또 고기 굽는 거, 승관이 형 서빙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되게 통쾌하고 좋다. 아, 통쾌하고 좋아? 아, 호시야, 멋있어. 아니, 호시, 이분은 고기 구울 때 세시한 남자? 대창? 아, 매가네. 아, 이거 맛있겠다. 이거 뭐 도냐? 이게 양대창이야? 저거는 막창. 막창. 이게 대창. 약간 닭갈비 같아. 그니까. 와, 식곤증. 뭐야? 차미밥인가, 이게? 아닌데? 현미밥. 우리가 다 먹었어? 그거 맛있어, 현미밥. 형, 얼마 남았어요? 이제 다 됐어요. 야, 여유롭다. 와. 진짜 조금만 남아있길 바래. 안 남았어. 안 남았을 거야. 게장 먹고 싶었던 건 명어인데. 오! 오, 새우가 있어? 아, 내일 게장 먹어야겠다. 내가 맛있는 곳에 알아. 내일 가자 가자. 명어는 약간 이 장 쪽. 게장, 새우, 장. 이런 장 쪽 맛집 잘 알잖아. 오, 나 침으로 범벅다 갔다. 자, 곱창 소스. 먹자, 먹자. 패배 팀이 더 좋은 거 같은데요? 우리 뭔가 약간 벌칙처럼 먹었어, 지금. 변하네. 오늘 촬영 좋다. 형, 미쳤어. 너무 맛있어. 여기 진짜 나중에 그냥 우리끼리 밥 먹으러 올 거 같아. 그러니까,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지? 여기 진짜 너무 맛있어. 여기 회식 장소로 짠 거 같아. 디노야, 디노야, 재밌는 거 보여줄까? 뭐? 뭐야, 그거. 너 뜨거운 게 재밌는 거야? 재밌긴 하다, 얘야. 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오! 디노야. 아, 맛있는 건 자기가 먹겠다. 음! 민기 형 라면 먹고 싶어 했잖아. 와, 나 저기 왔어, 왔어, 왔어. 명어랑 뒤에 이쪽. 어? 명어랑 뒤에, 둘 다 얘기잖아. 명어랑 뒤에 이쪽이면 둘 다 명어 쪽이네. 나 라면이나 한 히터 먹는 거야. 너도 끈찍이 먹는다. 와, 이거 라면이야? 와. 와. 면의 파괴도로 보았을 때 면을 넣고 그 집게를 넣어서 뒤척이지 않는 라면이야. 아, 그거 필요해. 곱창 모듬 초? 아, 주세요. 삼겹살 주세요. 오케이, 삼겹살은 내가 마무리해줄게. 아, 안 알려 했는데. 아, 고기 골 때 섹시한 남자 나왔다. 아, 고생 남이야. 아, 고기 골 때 섹시한 남자. 고기 골 때 섹시한 남자한테는 5분이면 돼요. 촥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네. 촥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기 싫어서 당황했죠? 안 달궈졌네. 이게, 촥 이렇게 촥 했어야 되는데. 왜 스테문 하나씩 다운 시키는 거예요? 이래야 잘 거져요. 아, 그래야 잘 거져요. 제 마음대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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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샭, 샭. 샭, 샭, 샭. 샭, 샭. 스텝, 스텝. 스텝, 스텝, 스텝. 스텝, 스텝. 스텝, 스텝. 오오오. 곡이랑 하나랑, 곡이랑 같이 춤춘다는 느낌으로 봐야지. 아 도겸이 섹시해! 섹시해 섹시해 어 그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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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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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관이 네네 둘 사이에 정상이야 승관이 네네 내성적 저 둘 사이에서는 승관이 내성적이지 아니 내가 정상이고 얘가 도라인 거 배고파요? 네! 어쩌라고? 저쩌라고 금방 이달려요 3분 안에 갑니다 3분 안에 Just one streaming it 아 역시 고긴 DK야 너무 자주 뒤집으면 아니 이거 DK만의 비법이 있어 이렇게 자주 뒤집으면 육즙이 빠진다 생각하는데 DK가 구우면 그렇지 않아 애호박으로 육즙을 막아주고 있네 그렇지 그렇지 쓸데없는 그런 지방들을 다 태운 마치 약간 유산소 운동을 해준 듯한 느낌 그렇지 드립 컨텐츠 이어서 하는 건가? 형 빨리요! 아 기다려요 형 빨리! 오케이 도겸아 나 팁 하나를 해줄까? 아니 나가서 해 파이팅 다 익으면 저부터 한 입 혹시 가능할지 어허! 하이 형님부터도 해줘 응? 어디서 아우가 먼저 그렇게 집안에서 마치 오는데 어떻게 해 그걸로 다 어허! 아이 죄송합니다 건의를 생각 안 하느냐 이놈아 응? 말이 지금 안 되지 않았나? 난 옛날에 고깃집 사장님이 되고 싶었어 고깃집 사장님이라면 고기 많이 먹을 수 있겠지? 하는 단순한 생각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 나는 옛날에 나 진짜로 붕어빵 사장님을 진짜 하고 싶었어 음 왜냐면은 내가 다니는 동네에 붕어빵 아저씨가 되게 핸섬했어 뜨거운데 여기 딱 막 밀가루를 촥 촥 촥 촥 촥 이러면 탁 탁 파스 딱 넣어 딱 덮어서 탁 돌려 근데 그때 반했었지 음 이거는 고기 구울 때 고생남이 구운 고기로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를 까기가 귀찮은 거지 까면 맛이 뜨겁지 않아? 맞아 맞아 까서 놔주라 까서 놔주면 먹을 수 있는데 나도 미안해 아 한례씩 나눠 먹자 야 새우가 내 얼굴만 해 민규씨 주문하신 비냉도 나왔습니다 자 술국 위에 차분히 나 지금 너무 무냈나봐 미쳤나봐 와 삼겹살 대박이다 진상 어? 형 이거 여기 있는 거 빼먹어야 돼 왜 안 알려줬어 그래 이거야 한입 먹을래? 어 여러분 5분 남았습니다 저 나중에 집에서 고기 구워 먹어야 되는데 그때는 혹시 뭐지? 방법을 막고 싶네 아니 근데 형 이거 에어박이야 아 이 정도면 충분해 행복한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조합이 말이 없을 수가 없어 이제 이 팀은 약간 식곤증이 자 식곤증이 있어요 식곤증 때문에 많이 힘드신 거 같은데 지금 너희도 곧 올 거야. 끝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슬레이 지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비굴 때. 섹시한 남자. 소먹소수. 힘줄, 힘줄. 오케이 오케이 고! 자기 태어날 때 막 꺼내지 않아? 자기 알 수 있을 때? 오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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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랑 하나랑 고기랑 같이 춤춘다는 느낌으로 보여야지 고기와 하나가 된 느낌? 섹시 섹시 오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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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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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섹시 섹시오 섹시오 오케